아는 기자 정책사회부 성시온 차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장,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15명 모두 응급실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레 예정된 군의관 235명 그대로 파견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에 확인해보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체적으로 군의관들이 어느 병원으로 갈지도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는 겁니까? 지난 4일 발표 때 팔자 파견을 응급 의료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취재해보니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실이 아니라 각 병원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병원 측과 군의관들의 협의하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파견된 15명을 포함해 250명 가운데 응급 전문의는 8명 뿐입니다. 이러한 군의관 파견이 추석 연휴 전 응급실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파견이 8차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부터 군의관을 파견해왔고 이번이 8차입니다. 군도 전체 군의관을 뺄 수 없으니 전체 군의관 가운데 10% 정도인 250명 정도를 차출해 돌아가면서 4에서 6주 정도씩 파견해왔는데요. 그러니까 1차 파견을 했다가 그 군의관들이 복귀하는 동시에 또 다른 군의관들이 2차 파견을 나가는 방식인 겁니다. 절차는요. 각 병원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요. 국방부도 군의관들에게 그 전공과 희망 지역을 조사해서 최대한 병원 요구에 맞춰 배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각 병원과 군의관이 협의해서 정해왔는데요. 그런데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병원 5곳에 정부가 15명을 우선 배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15명 중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15명 가운데 7명은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8명은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군의관 5명이 도착한 강원대병원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모두 응급실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서울요대 비대위가 교수들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군의관이 도움됐다 30.9% 도움되지 않았다 31.8%인데요. 이 일반 진료과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인 겁니다. 병원과 군의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의관들은 환자 진료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칫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서인데요. 응급실은 사정이 더하겠죠. 긴급한 환자들이 1차적으로 의사를 마주하고 신속한 처치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군의관들도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강합니다. 한 군의관은 파견을 거부하면 군 징계를 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에서 응급실 위험 부담까지 떠안기는 싫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군의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요. 현재 국방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차장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사실 어제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기류만 전해드렸는데 오늘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또 경기도 의사회 모두 공통적으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고요.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사과 또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